저는 약간 분위기 파워로 못한 것 같아요. 왜요, 왜요? 저 진짜 약간 국어 책에 심리는 그런 시츠로 써야 되는 줄 알고 진짜 시를! 네, 저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. 어떡하지? 아니, 그거. 나는 이 내용이 너의 가야. 이거 보고해도 돼요, 혹시? 보고해도 돼요? 어, 오글거려요, 잠깐만. 아냐, 아냐, 아냐. 나 이제 듣는다. 자, 우리 표정도 약간 시를 듣는 것처럼 저 눈 감고 들어야겠다, 이거는. 자. 유지 언니에게 마치는 찬양시. 그대는 그토록 고와서 열 개의 달을 지나 네 번의 별을 만나 옷 구슬 같은 목소리로 세상에 인사했는가 그대는 그토록 소중한 일산에서의 일상도 서울에서의 서러움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둔다, 겪어낸다. 아, 그대는 멋있는 사람. 와, 잘 썼다. 나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. 아니, 근데 열 개의 달이는 뭐예요? 언니가 10월 4일 생이라가지고 나 지금 알았어. 네, 그래서. 열 개의 달과 아, 멋있다. 네 번의 별을 만나서 네 번의 별을 만나서 세상에 태어났냐고 4일, 10월 4일. 이야, 일산에서의 일산 약간 라임도 좀 맡아. 네, 라임. 서울에서의 근데, 서울. 이거 뭐 전시해도 되겠네, 어디? 아니, 진짜 글들을 너무 잘 쓰고, 진짜. 아니,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진짜. 야, 팀워크가 너무 좋다는 것도. 안 놉니다, 진짜. 진짜. 진짜.